안녕하세요. 목동예견 미역원 안영화 원장입니다. 지금 학원에서 후배 양상에 힘을 쓰고 있고요. 한국예견협회 발레드 스타일리스트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메라니언 펜미용을 하려고 왔는데 포메라니언 펜미용뿐만 아니라 실전, 우리가 지금 밖에서 여러가지 실전 펜미용을 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 재미있는 일들, 상황상황 대처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재미있게 수업하려고 듣고 왔습니다. 포메라니언이라는 견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지금 이중모라는 특성상 굉장히 털 관리하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털을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하고 펜미용을 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같은 경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 포메라니언 펜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